자 오늘 첫 번째 일교시강이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을 완료할 수 있는 감액 완납 및 연장 정기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네 보험을 가입했는데 불경기를 만났거나 금정적으로 너무 돈이 급해서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생기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험 해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이럴 땐 들 텐데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바로 내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만일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지만 혹시나 살면서 보험료를 제때 내기 어려워지는 시기라도 오게 되면 해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덜컥 보험을 해약하기보다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만한 두 가지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감액완납 그리고 연장정기라는 두 가지 제도인데요. 이 두 가지 제도는 주로 이제 종심보험 상품에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요. 두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알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또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또 해지하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저희가 그런 유용한 팁들을 알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감액제도하고 감액완납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감액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보험계약 중에 일부 규모를 좀 축소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가입할 때는 사망보험금 1억에 가입을 했는데 이것을 5천만 원으로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좀 줄이게 되겠죠. 다만 감액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줄지만 보험료는 계속 불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에 맞춰서 보장의 크기도 줄어든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겠고요. 그리고 감액완납제도라는 것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만기로 해서 납부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보장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20년 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약 한 수년이 지나서 한 14년 정도 지났다고 예를 들면 그 시점까지 불입한 상태에서의 보험료를 완납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보장금액을 재계산해서 감액 처리하는 거고요. 납입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납입 여력이 없거나 또는 다른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고자 할 때 해지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감액완납 처리를 하시게 되면 해당 보험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장에 대한 기간, 여기에 대한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요. 가격만 좀 톤 다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장정기제도, 말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연장정기제도라는 것은 감액완납제도처럼 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다만 연장정기제도는 납입 완료 처리를 한 다음에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장기간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즉, 현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로 보장기간을 재계산해서 적용하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지만 연장정기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보장기간에 제한이 없는 종신보험은 아니고 보험만기가 정해지는 정기보험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변경 시점에 해지 환급금에 따라서 보장기간과 금액이 바뀌는 것이고 다시 종신보험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종신보험으로는 좀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연장정기제도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을 어떨 때 활용하면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활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를 활용하는 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정상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보험료는 완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액완납 처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완납 처리가 돼서 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가 남겠죠. 그만큼의 보험료로 부족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지도 않고 유지하고 싶거나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꼭 이렇게 감액완납 제도나 연장정기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쉬운 예를 통해서도 이해하기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감액완납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을 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표를 보시면 기존에 A사의 중심보험에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주계약 1억 원에 가입을 했고요. 재해사망 특약도 1억 원. 그리고 암진단 특약이 3천만 원. 성인질환 특약에 천만 원이 가입돼 있고, 매월 보험료는 20만 5천 4백 원씩을 불입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20년 납으로. 이 계약을 감액완납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표시를 보시면 주계약을 완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로 보험금을 재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주계약은 1억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또 재해사망 특약도 같은 비율만큼 5천 5백으로 줄고요. 암진단 특약도 1,750만 원. 성인질환 특약도 550만 원. 이런 식으로 줄게 되는 거죠. 대신에 보험료는 20만 5천 원에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를 통해서 B사의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는 형태인데요. 암진단에 4천만 원.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죠. 이 유사암, 소외감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을 하고 또 뇌혈관 질환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서 새로운 B사 건강보험에 14만 7천 3백 원을 내지만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20만 5천 원보다 보험료는 훨씬 줄어들게 되지만 보장은 어떻게 좀 더 훨씬 2배 이상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럼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전문가님, 또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또 유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사항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제도는 먼저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로 이제 종신보험에 대해서만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보통은 10년 이상 경과된 보험에 대해서 적용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해당 회사 콜센터에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액 완납이나 이런 연장 정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해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납입을 종료하는 대신에 그 보험료만큼으로 보장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로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 발생되는 환급금은 또 이제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어렵게 가입한 보험인데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그 유지해온 보험을 해제해야 된다면 무척 좀 안타깝겠죠. 그럴 때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제하기는 조금 아깝고 또 유지하기는 또 버겁고 이런 상황일 때 이 두 가지 제도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현명하게 보장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